비봉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. 여기가 서해고속도로라고 하죠? 서해고속도로 아닌가요? 여기가 화성시 비봉면을 좀 지나가는거지 서해안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도 있나? 동해안고속도로도 있나? 동해안고속도로는 없고 동해안고속도로는 있겠죠? 아이고, 고속도로는 국동 칠봉국동인가? 아니 그 아이스크림 한 번 먹어도 돼요? 공회장님은 그래도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제 공회장님 거의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? 버스를 잘 안타는 이유는 약 1km 시선 10km 단속 구간입니다. 택시는? 어? 택시를? 왜? 택시를 잘 안타시는 이유가 아이스티 그 홍차 홍차가 홍차가 왜 이렇게 복숭아 맛이 나요 녹차는 약간 떨떠름한데 홍차는 약간 단맛이 나 홍차가 뭐예요 실롱티 홍차는 어떻게 하나 큰일 납니다 집에서 쫓겨내면 그 제가 실제로 일이 있어서 걔네들이 그 DM 사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가끔 보면 DM 사절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 그러면 거기에다가 DM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 쫓겨내면 그냥 이메일 주소 이런거 다 보내 DM 사절이 뭐냐면 나 그냥 짜잔한 DM은 안받아 그 얘기더라구 그래 돈 되는 것만 보내라 이거야 우리같은 순진남들은 진짜 보내면 안되는구나 다 생각한다고요 DM도 처음 이제 다 보내면 걔네들이 그 돈 스파이크 뭐야 좀 이상하더라 좀 이상하더라 근데 왜 그랬을까 안돼 아니 그 유명한 분인데 그 아빠 김민수라고 야 마약 투약 혐의구만 그럼 뭐 마약이 너무 많이 흘러니까 조심하세요 온 차에다가 마약 타고 먹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 거기 수리남에 나오잖아 걔가 도망가서 쿠파인인가 뭐 히브뽕을 그죠?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투자자들한테 먹이잖아 조금씩 애들이 해롱해롱 해갖고 도장 다 찍고 그죠? 거기 그 저기 섭찬식 할 때 거기다 다 집어넣었구만 조심해야되 그 저기 포도주 조심해 포도주에 차서 딱 아이고 아이고 야 타이어가 막 타이어가 막 찢어져서 나르다니네 동생님 그 저쪽 남미나 이런데 있잖아요 그 브라질 이런 나라들 거기도 살기가 좋지 않아요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로만 생각해서 그렇지 뭐 마약 이런 게 막 흔한 건 아닌가 아니야 뒷골목만 그런 거 아니야? 그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그 영상 유튜브에 보면 마약 좀비? 좀비 마약? 그게 너무 유행이라 막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웃었더라구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막 사람도 고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약 테스트 근데 진짜 568 그거 했을까? 저기 뭐 희생자들 저기 뭐 희생자들 그 뭐 발견됐다고 하더만 맞나? 약 2km 앞에서 화상 기계소에 그 뭐 뉴스에 오늘은 그럼 선생님 어디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? 집에서 막 계속 마무리 쉬하다가 스타벅스 매장들이 또 우리 변수님 때문에 이미 안 와갖고 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? 다른 데가 안 와갖고 대단한 거야 그 뭐지 배스킨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리고 싶어도 더 못 차리는 건 못 한다면 안 내준다면 가격을 스타벅스는 돈 있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는 매장 약 100m 앞에서 화상 기계소입니다 알뜰 주유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또 신경 쓰여야 돼요 카페베엘인가? 그거 만들셨던 카페베엘 들어가시지 않았어요? 화성 화성 이씨